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드릴 종목은요 저희 카페는 무료 카페가 아닙니다. 유료 카페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는 카페입니다 저희 카페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하실 분들은요 전체 글 보기를 클릭을 하면 저희 카페 2017년 카페 가입 안내 이렇게 공지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차트 여러분들이 주식을 꼭 배워서 주식의 고수가 되고 싶다 이러신 분은 여기 주식 선물 옵션 차트 교육 안내가 있으니까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보여드릴 종목은 2017년 대박 추천 시리즈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지금 뭐 한 50개 정도를 올려 드렸는데요 자 이거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자 회원가입 하실 분들은 020-2173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자 참고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금액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이 종목은 300%는 올라간다 그 다음에 추천 금액이 한 종목입니다 한 종목에 500만원인 경우에는 500%를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 금액이 추천주 예상 수익률 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추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최하 200% 이상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저희 카페에서 가장 저렴하게 책정한 그런 종목 인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아 한 종목에 추천 받는게 뭐 단기로 단기로 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단기 수익 내실 분들하고는 전혀 해당이 안됩니다 저희 카페는 중장기 홀딩을 하는 카페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해 놓고 1년 2년 열심히 돈이 생길 때마다 이 종목을 주워 담으시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자 이 종목 자 급락을 못 멈추고 이 평선이 상승세를 주고 있으면서 이제 바닥을 찍고 주가가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에 산의 현금 흐름이 아주 빵빵합니다 이 종목 하나로 대박 인생을 사실 분 매수 의견을 드렸고요 자 이제 그냥 차트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음 종목을 이렇게 계속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이 종목 32탄 자 여기서 제가 처음에 카페에서 바닥을 잡고 현재 지금 55% 상승후 조정을 마치고 재발력이 오는 구간인데요 추가 상승 여력은 아직 대박이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이 구간에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자 차트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나 여기나 지금 똑같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이런 종목 자 이런 종목 저는 이 종목 지금 바닥에서 5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30-40%만 올라도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요런 종목 지금 완전 바닥입니다 자 여기가 바닥이기 때문에 요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해놓고 매달 월급을 타던 생활비를 쪼개던 용돈을 줄여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단 한 주라도 매일 주워 모으시면 앞으로 1년 2년 후에 여러분들 인생이 분명히 달라진다 자 창사일에 최하 바닥을 잡는 종목입니다 이제 이 평선이 안정권을 잡고 추가 반등이 올 구간입니다 바닥 턴 어라운드 예측 종목입니다 이런 대박줄을 바닥에서 잡아야 인생이 달라진다 이 종목은 제가 최하 500%는 올라갈 확률이 있다 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 500만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굳이 500만원 뭐 이 종목을 뭐 몇 억씩 갖고 있는 분은 이 종목 몇 억 투자해서 뭐 500%는 둘째 치고 3,40%만 먹어도 1억 갖고 있는 사람 몇 천만원 갖고 있는 분들 자 이런 분들 이 추천 금액이 이게 비싼 거 같아도요 여러분들이 자금이 많이 투여가 들어가는 종목은 매수해 놓고 물리면 걱정되죠 손절을 쳐야 되나 이거 불안불안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불안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뭐 5천만원이든 1억이든 몇 천만원을 갖고 있는 분은 단계 차액만 봐도 이거 추천비용 뽑고도 남습니다 자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분명히 중장기 홀딩 하시면 최하 저는 이 종목은 500%를 예측을 하고 추천을 드린다 그래서 추천 금액이 500만원이다 자 이제 다음 종목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해서 자 여기가 바닥입니다 상장일에 최하 바닥을 잡고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90% 수위 중입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도 대박이다 아직까지 올라갈 구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90% 90% 오르고 있는데 자 요때에 제가 매수 의견 드려서 자 요거 보십시오 요 차트가 요렇게 올라왔다가 떨어지죠 여기 올라왔다 요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요기입니다 자 요때에 완전 바닥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100%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 그리고 이 종목이 아직까지도 저는 이 종목이 더 올라간다 그래서 이 종목 조종이 오면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매수를 지금 굳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올라갈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도 되고요 굳이 나는 그냥 이 종목 이미 상승 추세 바닥 턴 어라운드가 됐으니까 조종이 오면 매수 들어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 금액이 200만원 입니다 자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똑같죠 속일 수 없습니다 요 때에 매수 의견 저희 카페 회원님들 다 똑같이 매집했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 매집했고 저도 매집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 종목이 더 올라간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고 이렇게 500% 1000%의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으며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은 대박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대박 추천 시리즈 34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 똑같죠 자 굳이 설명 안 해드려도 이제는 압니다 자 이때의 매수 의견 여기서부터 추천 의견 드리고 여기서 2차 추천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빵 하고 떴죠 바닥 분석 후 60% 상승 후 조정 중입니다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은 대박이다 이 한 종목으로 지금이라도 이미 상승 추세가 탔으니까 나는 바닥 주는 못 기다린다 이거 벌써 몇 달을 기다린 겁니다 5개월 6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5개월 6개월을 기다려서 지금 약 7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 종목은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가 되면 저는 700%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추천 금액이 700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1억 갖고 있는 분이 들어와서 이 종목에 1억을 투자를 해서 한두 달만 기다렸다면 이 70%만 먹어도 7천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추천 금액 700만원 절대 비싸다고 생각 안합니다 자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조정이 오면 이 종목은 이제 바닥 찍고 70% 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아직 700%의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예측입니다 자 대박 추천 시리즈 35탄입니다 자 여기가 바닥 추천 최초 이후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차트 모습입니다 자 210% 상승 후 하락 조정을 마치고 추가 반등이 다시 온다 추가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 있다 동종목으로 대박 인생을 40분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똑같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달을 두 달을 이 정도면 한 달 정도 됩니다 자 한 달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달 여기가 석 달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빵 하고 쳐가지고 약 3개월 만에 210% 수익을 냈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이 200만원입니다 자 37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탄 자 여기 보시면 똑같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 구간에 여기서 매수 의견 드리고 다시 여기서 2차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종목은 약 29% 상승 중입니다 29%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은 초대박이다 이런 종목으로 인생을 통째로 여러분들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종목 조종이 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의 공식 추천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면 약 300%를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데 이 종목이 지금 뭐 한 25% 30% 밖에 못 올라갔으니까 여기까지 빠지면 뭐 한 10% 조종이 오면 매수라고 하면 바닥 짓고 10% 밖에 안 오른 거다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수익을 내서 한달 두달 사이에 5000이든 1억이든 투자를 해서 30%만 먹어도 여러분들 돈 천만원이 넘습니다 자금을 한 종목에다가 왕창 실으실 분들은 불안하죠 매수해 놓고 매수해 놓고 주가가 빠지면 이거 올라갈 종목인지 내려갈 종목인지 불안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추천하는 종목에 자금을 집중을 해서 한 몇 달만 기다려도 이런 꿈의 수익률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거는 바닥 분석 이후 지금 28% 상승 중인데요 자 여기 구간에 지금 이 차트 보이죠 여기에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요렇게 해서 지금 반등권이 왔죠 반등권이 자 이런 종목 자 공식 추천비용이 300만원입니다 이런 종목 지금 조정이 오면 무조건 매수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300%는 남아있다 최하 300%를 예측하는 겁니다 최하 자 39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다린 세월이 약 두 달입니다 두 달 자 두 달을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38% 상승 후 조성장입니다 결국은 올라가죠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자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 의견 들어가도 300%는 최하 올라갈 확률이 높다 아직 바닥이다 이런게 300만원입니다 이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5000이든 1억이든 투자를 해서 한 두 달 사이에 100%만 먹어도 여러분들 1억 투자하면 1억이 수익금인데 300만원 절대 비싼 금액이 아니다 자 40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탄 자 매수 의견 드려서 지금 요기 구간이 매수 포인트입니다 자 매수 포인트 들어가서 요거는 약 한 20% 밖에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제 바닥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 이런 종목 저는 400%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드리고 추천드리기 때문에 추천 금액이 400만원 400%인데 저런 종목을 1년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를 했다면 4억이 될 확률이 높다 자 이제 41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가가 빠지죠 요구간에 매수 타이밍 매수 포인트 들여서 지금 약 28% 한 달 만에 28% 주익이 난 겁니다 그 28%인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1억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 3천만원 먹은 겁니다 한 달 사이에 그런데 이 종목이 이것으로 끝이냐 아니올시다 아직 200%는 더 올라간다 라고 예측을 드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추천 금액이 200만원입니다 자 42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탄 자 여기에서 매수 포인트 매수 포인트 자 단기간에 단기간에 약 35% 올라간 겁니다 35% 그래서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수 땡기고서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매수 포인트 매수 포인트 매수 포인트 해서 두 달 사이에 110% 터진 겁니다 이 종목 추천 금액이 200만원입니다 그때 당시에 200만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몇 달 사이에 여러분들이 200만원 투자를 해서 3개월 4개월 사이에 저를 믿고 강력 홀딩을 했다면 1억 투자했으면 1억을 벌었는데 이거 200만원이 비싸다 절대 비싼 금액이 아니다 아직까지도 저 종목은 더 올라갑니다 자 여기에서 매수 의견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 한 달 사이에 35% 정도 수익을 냈구요 다시 2차 매수 또 매수 그래서 매수 여기가 매수 구간입니다 그런 다음에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해서 지금 120% 상승 중입니다 그래 봐야 5개월도 안 걸렸다 1억 투자했으면 여러분들은 1억을 벌은 겁니다 공식 추천 비용이 200만원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종목은 더 올라간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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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추천 시리즈 44탄 입니다 여기에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창사일에 최하 바닥을 잡고 추천하고 난 다음에 135% 수익 중입니다 자 보십시오 똑같죠 약 약 3개월 사이에 이 종목을 제가 200만원에 추천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개월 사이에 135% 올랐는데요 추천 금액이 200만원이었습니다 1억 투자했으면 1억 3천을 먹은 겁니다 5천만원 투자했으면 약 8천만원을 먹었다 그런데 200만원이 비쌉니까 절대 비싼거 아니다 이런 종목 이 종목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에서 매도 분석 안내를 했습니다 이제 이제 막 바닥 턴 어라운드 하는데 끝까지 홀딩하는거죠 자 창사일에 바닥을 잡고 현재 220% 수익 중인 종목입니다 이게 220% 자 요 구간에 매수 의견 들여서 220% 약 6개월 사이에 220% 수익이 났습니다 이 추천 금액이 200만원입니다 자 저렇게 지금 200% 오르고 있는 종목 제가 추천드리는거 아닙니다 이런 종목이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에 있다 이야기입니다 요 구간에 제가 매수 의견 드리고 요 구간에 1차 일부 수익 실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2차 추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굵은 선을 빵 돌파를 하면서 210% 단기간에 약 3개월 4개월 사이에 210% 수익이 난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추첨 금액이 300만원입니다 자 96탄 차트가 화면에 다 안보이네요 자 요기하고 요기하고 똑같죠 자 여기서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약 3개월 사이에 100% 정도 오른 겁니다 100% 그러면 이 종목이 추천 금액이 얼마였었냐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약 3개월 사이에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했다면 1억을 벌은 종목입니다 자 바닥을 잡고 150% 급등 후 조종을 마치고 다시 재반등하고 상승 2차 지 돌파 시도를 할 구간입니다 바닥 분석하고 난 다음에 150% 투자 기간은 6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 6개월에 이 종목 추첨 금액이 200만원이었습니다 48탄 이거 초 대박 터진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게 지금 300%가 넘습니다 300%가 넘는데 이 종목 제가 200만원에 추천드린 종목입니다 투자 기간은 총 9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9개월 약 9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 보여드릴까요 차트를 설명은 안해드렸네 똑같죠 여기 여기 똑같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날아가는 자 이런 종목이 저희 카페 아직까지도 지천에 많이 있는데 이렇게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 자 여기 보십시오 올라갔다가 조종오고 올라갔다가 조종오고 여기 올라갔다가 조종오고 지금 120% 상승주면서 직전정고점 돌파를 목전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첨 금액이 2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13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너무 많아서 오늘은 요정도만 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대박 종목이 이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이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여러분들 미래를 설계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저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아직까지도 바닥을 찍고 요정목은 1000%를 예측한다 요정목은 300% 올라갈 거다 요정목은 500%다 요정목의 추첨 금액은 천만원이고 요정목은 300만원이고 요정목은 추첨 금액이 500만원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단기간에 수익을 내든 중장기 중장기 홀딩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 저를 찾아오셔서 꿈의 수익률의 대박주를 바닥에서 매수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붉은태양 주식시리즈 500탄 모음지 이것은 이미 대박이 터진 종목이고요 이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십시오 와아 전기 멀티 yal 이리 이리 씻고 마찬가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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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링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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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고춧가루